연예인들의 마른 몸매가 미의 기준이 된 요즘, 이들처럼 마를 수만 있다면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올린 한 개인 채널. 살 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밥을 안 먹으면 돼요. 먹지 마세요. 저는 돼지가 싫습니다. 동영상 속 주인공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마른 몸을 인증하기 위해 이어폰 줄이나 음료수 캔으로 자신의 몸과 비교를 한다는데요. 이어폰 있어요. 한번 해볼 거임. 수빈 씨는 이렇게 더 마르고 더 가늘어진 몸을 실시간으로 개인 채널에 공유한다고 합니다. 두 줄 하고 조금 남네요. 이제 그거 해볼게요. 허벅지. 그거 안 될 거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OO고요. 이건 제 허벅지예요.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해요. 세상에 참 특이한 사람들 많다는 걸 알았네요. 이거 세 줄 세 번 감는 건 된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이 되나 그게?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갈비뼈가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야윈 몸. 최소한의 근육과 살만 남아있는 팔. 그리고 움푹 패인 쇄골까지 너무나 야윈 상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